서로 튕기고 있네 스태틱 뭐냐 이지를 강점기 언제 끝나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너도나도 스태틱 가다가 너플 한번 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플 당하는 게 아니라 원딜이 쓰도록 바뀔 것 같아 개수 AP를 없앤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안 하지 않을까 원딜을 쓰라고 만든 템인데 AP 유저다가 계속 쓰잖아 조이 스태틱 조이 스태틱 르블랑 이딴 거 나오잖아 원딜은 안 하고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르블랑? 르블랑을 안 해 상대도 스태틱 르블랑 하려나 모르겠네 얘들어 갑시다 부패를 샀네 상대는 W겠죠 1레벨에 아무래도 앞으로 나와서 딜교 안 하는 거 의식해서 E 찍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네 저거 나 아 세게 맞았네 기전 없으니까 살짝 8이죠 쓰는 게 맞았나 근데? 놀라서 쓰긴 했거든요 근데 안 썼어도 뭔가 평타 레드 맞으면 위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다행이다 필리 날 뻔? 아 죽었다 아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주고? 근데 그거 있죠? 미드는 오히려 이득인 거 그 미드는 경험치 혼자 먹어서 오히려 이득이긴 해 팀적으로는 좀 선회여도 좋은데? 그럼 팀적으로도 이득 오히려 좋아 이런 거 말 그대로 오히려 좋은데? 훔친다니 이런 자유를 선사한 따 따 여기 있다 사비 좋은데? 와우 정글 미쳤는데 이거는? 이러면 르블랑 진짜 큰일 난 점 이거 라인 다탐 호호호호 그냥 인생 망했음 르블랑 좋은데? 따 따 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어? 사비 레오나가 잘했다 이거는 미신이 날아갔어도 못 잡았을 듯? 어차피 전면에 있어가지고 맞았으면 라인 0 끝인데 그쵸? 상대도 스태틱 가네요? 요즘 유행이긴 하지 사비 피해주면서 못 아 니신이 멀어가지고 바텀 좀 차려야겠는데? 차릴 순 없었나? 얘들아 니신이 좀 멀었잖아 음 맞나? 에라이 제가요 어호호호 아슬아슬한데 둘다? 저 궁이 있긴함 님들 아 근데 애매하다 짐 쏘기엔 저도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듯? 잡았다 아비 와우 아깝네 피하고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할만했는데 그쵸? 그쵸? 짝 아니 서로 흐하핳하핳 서로 튕기고 있네 에스테틱 뭐냐? 오 님들 리브상 가요 난 그럼 여기 밀게 도운 쏴줄게 전장의 화신 어싀 들어왔는데 리브상 아 상대 뭐 이니쉬가 애매한데? 타야겠다 이거는 타지 말걸 어 미드 밀게 모르겠다 내가 할게 없잖아 이러니까 너무 터졌는데? 상대방 왜 써렌을 안하냐 근데? 님들 졌음 왜 써렌 안침 아프지 그냥 좋아하세요 와우 편하네요 안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버리면 어? 에? 아! 저거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뱅 잡을거야 뱅 밀거야 저거요? 저거요? 이상할거하고 다윈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다 멍 하하하하 싸워 싸워 여기에 아 너무 아파 타워에 맞아버렸는데 나 탑이 맞죠 그냥 포탑 안맞았으면 더 하는데 맞아버려가지고 탈폴 시니까 괜찮아 어? 아 좀 늦게 탈걸 툴피가 아니네 와우 이게 죽어? 레전드 솔직히 나도 맞았음 아니 안죽을줄 알았는데 뭔데 딱댐이 뜨네 어 다잡았다 어 네이스 봐요 어 끌렸나봐 이거네 그쵸? 어어? 더블킬은 좀 좀 아쉬운데? 살짝 사고인데요? 나한테 왜 이러냐 자 제약되었습니다 에이스 둘러가 먹었네 근데 미드 미아임 에이스 바텀으로 갔네 오 나 왜 이렇게 세 어어? 어어? 설마 잡나? 아 탑이 전멸평타 칠걸 카사수 궁 생각을 아예 못했네 의식하고 있었으면 잡았을텐데 어? 와 진짜 아깝다 탑이 히들 노궁 탑이 내 인생의 계획은 필요없어 내 인생의 계획은 필요없어 내 인생의 계획은 필요없어 좋은데? 좋은데? 용 하나에 이 정도 기한이면 나쁘지 않죠? 바이옹 여기 와드 따 살만한데? 따 바이옹 역으로 밀자고 우리가 아 아깝이 히 안되네 좋은데? 너무나 좋고 이런거 아 아깝이 와 너무 아까운데? 아 궁이 있구나 굿 따 가버려 바이옹 와 이걸 살아? 레전드 레전드 아 비전을 써야, 전멸을 써야돼 이거를? 너무나 아까운데? 아끼려고 했는데 와우 너무나 좋고 쥬웃 쥬웃 나이스 트라잉 기한했다가 용을 좀 봐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? 염한데? 염한데? 탈포 오나 본데 이거? 아 어디로 가야되냐?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? 여깄다 아깝다 뒤테리라 살길이 없었네 아 용 타이밍인데 죽으면 안되는데 그죠? 사비 어? 이러면 용 먹을만 할지도? 언디를 잘려가지고 아 그럼 먹을만 하겠다 퀴드율 공 좀 이상하게 들어왔고 뭔데요? 아 이거 이겼다 아펠 좀 봐줘야되는데? 잭스 노프리기네 참 수고하세요 죽어요 편한데만 쓰고 발언좀 가두죠 잭스 뭐야 이거 와 이걸 살아가? 좋네 잘가고 이거 맞나? 어 애매하다 세력사항이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히드 어디갔냐 근데? 설마 이 위에 있나? 아니겠지? 뭐야 이거 보임? 너 왜 여깄니? 잡을만한데? 펠퍼 가야겠다 펠퍼 가야겠다 와 왜 이렇게 세? 아니 룰러가 좋았는데요? 나중에 괜찮아 어? 와 레전드 지렸다 피들 근데 2코어라서 안 아파 4코어 피들이었으면 진짜 쿼드라키를 했겠는데? 난 응피하고 뭐하세요? 난 보고 있었다고 대충 이런데 궁 써서 산지공격 같은거 한번 까비 오 얼마 벌려 이거 와우 궁합방에 112번? 레전드인데? 어마어마한데요? 피들공을 같이만 안 맞으면 되는데 사실 맞더라도 레전드 레전드 어? 잠시만요 전혀 있나? 있네 자 가보려 잘 가고 하하하하 아 쏘고요 눈방 수고했습니다 네 àcies 고맙습니다